My goal. To learn new words. To read stories and answer questions. To learn to obey rules and laws. To learn to pray for our leaders. To say and do the right things at the right time. My goal. 나의 목적. 공부하는 학습 목표예요. To learn. 배우기. New words가 한 덩어리. 세 단어를 배우기. 배우는 것. Read는 읽기. 읽는 것. 스토리를 읽고 그리고 answer question. 질문에 답하기. 요것도 end가 있으니까 read story 요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answer question 요구를 하는데 to read to answer예요. To learn to obey rules and laws. 할 때 요거 보면은 요 end에 관한 거. 요것도 같은 개념. 규칙과 법을 순종하는 것. 이거 것이에요. 동사 앞에. 요거는 항상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을 배우기. 이렇게 돼요. 얘는 얘랑 그 다음에 얘는 얘랑. 항상 앞에 있는 사람끼리 짝을 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too long to pray for our leaders.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언제나 높은 사람들. 대통령님이나 또는 국회의원님이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say and do. 요것도 보면은 요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실천하기. 그래요. 말도 하고 실천도 하기. the right things. 그래서 요거는 한 덩어리. 더해서 시작해서 things인데 어떤 일을 하기거든요. 어떤 일을 말하고 행하기. 어떤 일이냐면 right thing. 단어가 하나여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일을 말하고 행하기. 자 언제. 또 또 보면은 the right time이죠. 그때의. 이거 어떤 때? 올바른 때. 올바른 때의 올바른 일을 말하고 행하는 법. 행하기. 요런 거 배우도록 하세요. 자세히 말하고 행하기. So you and I will stay on our side of the fence. Rules 하면은 규칙들 또는 법들. 법칙들 이런 겁니다. You and I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에요. 그래서 너와 나는 free. free는 자유스러운 글에서 자유스럽다. 이렇게 돼요. 너와 나는 자유스럽다. 자 무엇하는데 자유스러울까요? 이렇게. 이곳에서 노는 것. 이곳에서 노는 것이 자유스럽다. 이렇게 돼요. 요거 할 때 노는 것. 수로 해석하세요. 노는 것. 놀기 위한 것이 자유스럽다. 다음에 아래. we are free 하니까 요거 일단 빼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스럽다. 뭐 할 때에? run, keep and play. hit. 이곳에서 달리고 팔딱팔딱 뛰고 그리고 노는 것. 이렇게 돼요. 이 엔드의 날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run, skip and play. 여기까지. 요거 하는데 자유스럽다. 이렇게.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에 자유스럽다.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we cannot play. 우리는 놀 수가 없다. 우리는 놀 수 있다. 없다. 놀 수가 없다. 어디서? in a place. 그래서 한 장소에서는 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장소인데 어떤 장소일까요? 요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belong. 속한 장소. 남의 집이나 남의 땅이죠? 다른 사람에게 속한 장소에서 놀 수가 없습니다. this is a rule. 이것은 규칙입니다. cannot go. 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we.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에?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이렇게 되니까. 요게 한 덩어리. 초록색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담. 담장의 다른 쪽에서. 담장 넘어가는 거죠. 담장의 다른 쪽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장을 건너서 갈 수는 없습니다. 담이 있으면 넘어가는 데 넘어가면 큰일이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예요. we must stay.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we must stay니까. 머물러 있어야 된다. 어디에? the fence. 담의 on our side. 우리 쪽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담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담장 저쪽은 다른 사람. 이쪽은 우리 거. 그러면 담의 우리 쪽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뭐하기 위하여? to play. 이게 말이죠. 놀기 위해서는. 우리 집 땅에서는 노는데 남의 집 땅을 허락을 받고 가야 되겠죠? 다음에 this is what.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다. 무엇일까요? a fence means. 그러니까 fence는 담. 의미하다. 담이 의미하는 그 무엇입니다. 담을 쳤다는 건 가고 못 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담이 의미하는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must obey. 그러면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누가? 우리가. 무엇을? all the rules. 이게 한 덩어리예요. all the rules. 이게 덩어리. 모든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they help to keep us safe예요. 자, 여기 보니까 us, 우리를 safe, 안전하게 지킨다예요. 그러면 caught.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they는 뭐냐? they는 rule이에요. 그치. so, 그래서 you and I, 당신과 나는 we'll stay, 이래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어디에? on our side of the fence. 그래서 담의 우리 쪽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do right. we are free to play here on our side. we are not free to throw paper and trash around. throwing trash and paper is a very bad thing to do. this is a rule. we are not free to break down the fence. we must keep the fence looking pretty. God wants us to do what is right. we are on God's side. we must do right to stay here. we can play here by doing what is right. we do not throw trash or break the rules. you and I can play and have fun here. if we do right, we can play here if we do the things we should do. do right. 바른 일을 하세요. 하세요. right. 바른. 올바른 일을 하세요. we are free까지 하면 이걸 일단 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다. 뭐 하는데? play. 놀기의 자유다. 어디서? 여기. 이렇게만 보면 이곳에서 노는 것이 자유입니다. On our side, 우리의 쪽에서, 우리 쪽에서, 우리 쪽인 이곳에서 노는 것은 자유입니다. We are not free. 우리는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뭐가 자유가 아니냐면은 이거. through paper하고 trash around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거 paper and trash에요. 이거까지 합치면은 이렇게가 한통이. paper와 trash. 이 trash가 사이트 보면은 감정세계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paper와 쓰레기, 종이와 쓰레기를 주변에 던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end의 날개는 양쪽. 그 다음. 여기 아래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쓰레기와 종이를 버리는 것. 이거 ing 이거는 것이에요. 합쳐서 얘가 것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이즈가 되는 거예요. 아가 아니라 이즈에요. 그래서 버리는 것으로 쓰레기와 종이를 버리는 것은 a very bad thing to do. 할 아주 나쁜 것이다. 일이다. 해야 할. 요거는 요거는 to do는요. 해야 할 일. 매우 나쁜 일. 그래서 해야 할 매우 나쁜 일입니다. 이렇게. this is a rule. 이것이 규칙이다. 규칙. we are not free. 우리는 자유가 아니다. 뭐하는 게 자유가 아니냐면은 to break down the fence 이렇게 돼요. break down은 무너뜨리다. 그래서 그 담을 무너뜨리는데 자유롭지 않습니다. we must keep.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the fence looking pretty 두 가지입니다. 자유 펜슬을 담을 looking pretty 에요.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보이도록 지켜야만 합니다. 이게 더 펜슬은 꼭 시중에 보이는 집과 집 사이의 담만이 아니고 규칙의 담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유지해야만 합니다. 유지해야만 합니다. god wants 이거는 보면은 요거에요. 요거 같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what is right 인데 올바른 일 올바른 무엇을 하다에요. 그런데 도록 이렇게 해서 요기까지 하면 자 요게 us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은 빨간게 하나님은 우리가 요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do 하다 what is right 올바른 것을 하다인데 투가 있으니까 하는 것 하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we are on guard's side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편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we must do right 이렇게 돼요. to stay here 는 두고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합니다. to stay here 이곳에 머물기 위하여 이렇게 이곳에 머무를 수 있기 위하여 올바른 일 제대로 된 일을 해야만 합니다. we can we can play here we can play here by doing what is righ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하는 것에 의하여 함으로써 이렇게 의하여써 이곳에 놀 수 있습니다. we do not throw trash 그치? 자 여기까지 건져나가면은 요거야 룰을 깨다 규칙을 깨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through trash 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쓰레기를 버리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질서를 깨어서는 안됩니다. 깨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do not through or do not break 이렇게 됩니다. you and I 그래서 너와 나는 이렇게 돼요. 너와 나는 and 가 있으니까 can 두 가지 can play have fun here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play 놀거나 이곳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재미를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if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거 한다면 너와 나는 이곳에서 놀거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거 한다면 이 뭐야? we do right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놀 수 있다. 뭐 한다면 we do the things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이곳에서 놀 수 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이 일이 되겠어요. 어떤 things we should do.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을 지킨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rules and laws we must obey laws what are laws laws are rules we obey rules at school we obey rules at home we must obey the laws of our country we must obey the laws of our town laws and rules are to help us we must not break the rules baba we will not throw trash laws are to help keep us safe baba says baba 규칙과 법 법 규칙 규칙들과 법들 we must obey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법을 그래서 우리는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what 무엇 법 laws 법이 법이 무엇입니까 또는 무엇이 법입니까 이건 이다니까 의문문 무엇이 법 입니까 법은 규칙입니다. 법은 예절이기도 합니다. 법은 규칙입니다. we 우리는 rules 규칙을 obey 지킵니다. 어디서 자 요거 초록색 있으니까 덩어리 학교에서 규칙을 지킵니다. 교칙 우리는 obey rules 우리는 규칙을 지킵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이때는 가정은 규칙이라기보다 예절 우리는 가정에서는 예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요거 we must obey the laws of our country 요렇게 하면 나라 country 나라 국가도 돼요. 시골도 되지만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we must obey the laws of our town 요렇게 하니까 이것도 하나 둘 세 단어가 합쳐서 법을 꾸미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을법 나라법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세 단어니까 뒤에서 꾸몄어요. 법과 규칙은 are to help us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 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 입니다. 우리는 we must not break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합쳐서 깨다 해서는 안된다. 위반 해서는 안됩니다. the rules 규칙을 깨서는 안됩니다. 봐봐야 we will not through trash 요기 하면은 through는 던지다야 던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trash 쓰레기 우리는 쓰레기를 던지지 않을 거야. laws are to keep help keep us safe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인데 도와주다 지키는 것을 도와준다 요게 r2 라고 있잖아요. r2 두개는 합치면 요것은 will 또는 can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법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또는 도와줄 것이다. r2 이렇게 있으면은 할 수 있다 뭐 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괜찮아요. baba says baba 바바는 바바라고 말을 한다. 이거 says 라고 아니고 says 에요. 합쳐서 says obey the laws all of us must obey rules baba all people must obey laws boys and girls must obey laws too there are people who help us keep the laws they can stop the one who is not keeping the law what will they do to people who do not obey laws these people have to be punished let us thank god for this who stop people who break the law we thank god for the laws we need 법을 순종하라 지켜라 all of us 우리들 중에 모두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법을 지켜야만 한다 지키다 순종하다 해야만 한다 all people 모든 사람은 법을 순종해야 한다 지켜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boys and girls 이렇게 한 덩어리죠 이렇게 하면은 소년들과 소녀들은 법을 지켜야만 한다 역시 그래서 소년들과 소녀들 역시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there are 합쳐서 있다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붙여서 해석해야 돼요 있다 people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어서 is가 아니고 are 하나이면 is 둘 이상이면 are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요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keep the laws에요 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우리가 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who는 누구라고 하지 말고 니은으로 하세요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요 도와주는 사람들 요게 that을 써도 되지만 who를 쓰는 것은 앞에 people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때는 who를 쓰세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해석은 니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they can't stop the one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one 하면은 요 원도 사람에 해당이 돼요 요 사람이 원이 people에 가다 이렇게 돼요 who is not keeping the law 자 이거 보면은 사람이니까 not keeping 그러면은 지키다 지키고 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 이 원은 한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그래서 the law 법을 지키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 사람이요 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people what will they do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two people who do not obey laws 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what will they do 그 말입니다 what은 무엇을 무엇을 will do 그러니까 그들은 한다 인데 will이 있으니까 그들은 할 예정입니까 인데 이게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그들은 합니까 무엇을 무엇을 그들은 합니까 누구에게 two people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한 덩어리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미연이라고 그랬죠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까요 these people 그러면은 합쳐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have to be punished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have to be punished 자 잘 보세요 여기에 punish 하면은 벌을 주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요 비가 있으면은 벌을 받다 벌을 주다 벌을 받다 그 다음에 have to만 합치면 여기서 요 have to는 합쳐서 해야만 한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let's thank god for these 이 말이에요 let us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for these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어떤 사람이냐 who stop people who break the law 이렇게 되죠 자 요거만 따져봐요 그러면은 break는 깨다 범하다 에요 그래서 법을 범하는 사람을 멈추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we thank god for the laws we need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데 법이니까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됩니다 the policeman the policeman the policeman is our friend baba he helps us the policeman helps keep us safe the policeman looks for people who break the law he can stop them we can help our country we can obey all the laws we can pray for our friend the policeman let us pray that he stops people who break law thank you god for our friend the policeman police man 하면 경찰관 이에요 경찰관 the policeman is 경찰관은 our friend 우리의 친구 입니다 he helps us 그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여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s가 붙었어요 the policeman 경찰관은 helps 뭘 도와줍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경찰관이 한 사람이니까 man man이 하나에요 그래서 여기에 s가 붙어 있습니다 police man 자 이것도 단수니까 여기에 s 있어요 그런데 look for 하면 합쳐서 찾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 돼요 요거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썼어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the people looks for people 그래서 이제 police man 경찰관은 법을 어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he can't stop them 그는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all the laws 이렇게 하니까 모든 그 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we can pray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our friend 우리의 친구를 위하여 친구 누구 그럼 여기에 the policeman 이렇게요 우리의 친구 그 경찰관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let's pray that he stopped people 이제 자 여기 let's pray 하면은 기도합시다 let's pray 기도합시다 이 that 라고 기도합시다 것을 기도합시다 이렇게요 he stopped people 그가 사람들을 멈추게 하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인 거 하니까 요거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법을 깨뜨리는 사람을 멈추게 해주도록 기도하십시다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for our friend 우리의 친구 경찰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퍼보이 we must learn to keep the rules and laws we will do what we should each day we must do what we say we will do people can trust us to do what is right the paper boy is our friend we can trust him to throw the paper each day we know he will do what he should he will not throw trash we can trust him to do right each day 페이퍼보이 신문 배달하는 소년 we must learn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뭘 배워야 하냐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규칙과 법 규칙과 법을 지킨다 keep 지킨다인데 to가 있으니까 cut 지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we will do what we should each day 자 이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할 것입니다 what인데 무엇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 뭐냐면은 we each day 매일 우리가 매일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하는 그 무엇을 할 것입니다 we must do what we say 또 우리는 하야만 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되죠 we say we will do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뭔가니까 we will do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예정이다 라고 여기 대시 빠졌거든요 라고 우리가 말한 것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말한 그 무엇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할 예정이다 라고 우리가 말한 그 무엇을 지켜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다음에 아래 요거 보면은 people 사람은 can trust 믿을 수 있습니다 us 우리가 이렇게 되세요 to do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뭘 하나요 what is right 이거에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the paper boy 신문돌이 파리 소녀는 is very friend our friend 우리의 친구 입니다 우리는 him to through the paper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하면은 그가 신문을 돌 던지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 each day 매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문을 돌리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가 신문을 돌리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we know 우리는 압니다 he will do 그가 할 것이라는 것 자 요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걸 압니다 이게 뭐야 그가 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뭘 할 것인 것인가 그러면 요게 요거하고 he should do 그가 해야만 하는 것이 해야만 그가 꼭 해야만 할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침에 배달 해주는 거죠 참 부지런한 친구에요 그 다음에 he will not through 이 말이에요 요거까지 하면은 그는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trash 이거는 쓰레기 그는 쓰레기를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we can trust 요거까지 하면은 요렇게요 우리는 그가 바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합쳐서 우리는 그가 매일 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Wicked men 요게 있으니까 사악한 사람 요게 요게가 이가 있어서 요게 보니깐요 요게 이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복수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 이렇게요 사악한 사람들 Wicked men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하면은 사악한 사람들은 사탄을 따릅니다 follow 따르다 사탄 그래서 요거 사악한 사악한 사람들은 사탄을 따릅니다 saturn이라고 해요 사탄이 아니라 saturn what do we mean by wicke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what do we mean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by wicked 라는 거예요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사악한이라는 말 사악한이라는 말 요것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뜻을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요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wicked라는 거 요거 사악하다는 말은 뜻합니다 뭘 뜻합니까 요걸 뜻합니다 그래서 사악하다는 말은 매우 나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사악한 사람은 뭘 합니까 두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은 이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saturn이 원하는 것 사탄이 원하는 바를 합니다 사탄은 귀신의 두목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악한 사람들은 사탄이 원하는 바 원하는 것을 합니다 밑에 보면은 요거 사악한 사람들은 do not stop 멈추지 않습니다 뭘 멈추지 않느냐 breaking the laws 법을 깨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they do not obey the laws you do not obey 하면은 순종하다 순종하지 않다 they는 이 사악한 사람을 나타내 사악한 사람들은 법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want us to have 자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뭘 가질까 a bad country 하면은 나쁜 나라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요만큼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나라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라 가지면 안되겠고 나쁜 나라를 가지기를 사탄이요 그래서 요 사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우리가 나빠지기를 원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나빠지기를 원합니다 they do not love 이렇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they do not want us to follow God 이렇게 돼요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to follow God 인데 우리가 우리가 to follow God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선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let's pray 하면은 기도하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 기도할까요 그러면 이제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십시다 we will always love God 이렇게 하면 요게 한 덩어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we will always follow 우리는 언제나 순정할 것입니다 follow 따라갈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니까 요거예요 God warns us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을 따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아주 지혜롭고 분명하게 살 수 있게 주죠 help others we will always follow God we love God and we must let people know it we can do what is right we can do what is good we can do our best for Jesus say I want to be a friend to people I want to help I want people to know they can trust me to do my best I want them to know they can trust me to do right I will let others know that I follow God each day help 도와줘라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라 we will always follow God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를 예정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요 이 end의 날개는 이 앞에 요구하고 뒤쪽에 we must let people know it 요구하고 두가지가 대사 end 입니다 얘랑 얘랑 이렇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렇게요 let people know it 요구를 하게 될라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we can do 요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올바른 길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좋은 다음에 또 our best 말이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our best I want I want to be a friend 자 요거하면 to be a friend 에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 것 그래서 친구가 되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도와주는 것을 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원하다 도와주다 인데 여기에 있으니까 cut 도와주는 것을 원합니다 I want 인데 자 요거에 보면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인데 누가 알까 앞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They can trust me to do my best 이 말입니다 데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can trust me 이거 보면 이거 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한다는 것을 내가 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my best 나의 최선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들이 사람들이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뭘 알아? 여기 있는 요고를 알기를 원한다 요게 뭐냐 사람들이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I want them to know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이거랑 똑같죠? 나는 그들이 알기를 원해요 무엇을 아느냐 이걸 안다 이게 뭔가 아니니까 They can trust me to the right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바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보면 I will let others know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알도록 시킬 것입니다 이때 요 렛은 시키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알도록 시킬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I follow God 이 말이에요 매일 each day I 나는 매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매일 하나님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Pray For Leaders We Can Help Our Country We Can Pray For Our Leaders We are Many Leaders Of Our Country We We Must Pray For Our Many Leaders We Must Pray For The Leaders Of Our Church We Must Pray For Leaders Of Our School We Must Pray For Our Fathers And We Must Pray For Our Policemen We Must Pray For Days Who Help Us Good Country Let Us Pray Pray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 기도하세요. 다음에 our country,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는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되니까 our leaders죠.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their are 하면 여기 leaders가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our country,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we must pray for our many leaders. 우리의 많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we must pray,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for of가 있죠. 그럼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pray, 기도하다. play, 놀다. for the leaders of our school. 그렇게 하면 우리 학교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에 our fathers and mother. 여기까지 한 덩어리. 우리의 아빠들과 엄마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our policemen, 우리의 순경들, 경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에 요거 보면 we must pray for these. 자 여기까지 하면 요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요렇게 하니까 요게 있어요. 그럼 이제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미언이니까 도와주는 사람. 누구를? us,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자, 뭐 하도록? to have a good country. 좋은 나라를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라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